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디지털융합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수입니다. 2022년도 디지털융합훈련 심사설명회를 동영상 업로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고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디지털융합훈련 심사 추진 방향입니다. 디지털융합훈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핵심기술 관련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훈련이 가능한 원격훈련의 강점을 살려 재직자의 디지털융합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까지 운영했던 신기술 수지심사를 디지털융합훈련으로 일원화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은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입문과정과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입문과정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직무능력 향상 과정은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능력의 향상이나 현업 적용을 목표로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시간은 입문과 향상 구분 없이 최소 4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하며 훈련 방법은 인터넷 훈련만 가능합니다. 디지털융합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 배움 카드 훈련으로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컨텐츠 등록 및 과정 심사 각각 접수 후 약 15일 이내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사 신청은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심사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 훈련 지연 규정 개편에 따라 입문이나 직무능력 향상 구분에 상관없이 최소 훈련 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원격훈련 심사 제도 변경에 따라 디지털 융합훈련도 컨텐츠를 먼저 등록하고 과정 심사를 신청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콘텐츠 등록은 소유권을 가진 개발사 또는 기관에서 신청하고 과정 심사는 훈련을 운영하려는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기존의 디지털 융합훈련으로 승인받은 과정의 경우에도 신규 과정으로 신청하려면 콘텐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계성 심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분야를 하나의 과정으로 편성한 경우 각 분야 간의 연계성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콘텐츠에 VR, 블록체인, 무인이동체와 같이 여러 분야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각 분야 간의 연계성을 제시해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융합훈련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융합훈련 심사 기준 안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융합훈련은 콘텐츠 등록 후 과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등록에서는 내용연계성과 콘텐츠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과정심사에서는 훈련기간의 신청 자격, 훈련계획 및 훈련운영 역량 등을 심사합니다. 과정심사에서 적합한 정된 과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과정을 확정합니다. 단계별 심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콘텐츠 등록 시에는 우선 디지털 융합훈련 해당 여부, 훈련 유형 및 콘텐츠의 적정성, 그리고 콘텐츠 내용 간의 연계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유형의 경우 입문 과정은 디지털 신기술의 기초 이론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직무 능력 향상 과정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업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스마트 훈련 구분에 따라 실습형 플랫폼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과정심사 시에는 신청한 기관의 신청 자격, 그리고 훈련 계획 및 훈련 운영 역량을 심사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준법성 항목을 제외한 신청 자격 심사가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 직원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 따른 시설 또는 훈련 기관 중 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등급 보유기관,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 대학, 산업 대학, 전문대학 중 202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세 번째, 직원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2021년도 기준 30억 원 이상이거나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 네 번째,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K-디지털 크레딧 참여하고 있는 혁신기관 다섯 번째로, 직원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증평가 제외 대상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지원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입문과정은 1유형만, 직무능력 향상과정은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1유형은 사업주 원격훈련 훈련비 지원금에 해당하며 입문과정은 인터넷훈련, 직무능력 향상과정은 스마트훈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정의 경우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플랫폼 기반 실습 등을 활용한 훈련의 경우 기술기반 유형으로 인정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교수설계 유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등급별 원격훈련 지원금은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의 경우 훈련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훈련비에 해당하는 시장단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훈련시장에 공급되고 있던 단가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증빙이 불가하거나 운영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디지털 융합훈련으로 선정된 과정은 조정개수 및 과정당 지원인원 한도 그리고 교강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평균 인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별 지원율이 별도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원격훈련 인정요건에 훈련분량 별도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나 첨부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입력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체 검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청한 훈련 과정이 원격훈련으로 기이 승인된 과정일 경우 선정이 불가하며 디지털 융합훈련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이후에 원격훈련 과정심사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려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단가로 승인받은 과정의 경우 비환급 시장의 동일 과정에 대해 훈련비 차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시 제출한 내용 및 자료가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심사 결과가 취소될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접수 전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공지사항에 안내된 주소에서 신청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